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의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친명과 비명을 가르거나 개파 배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이어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공천과정의 공정성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가장 큰 과제는 공정한 물갈입니다. 새로운 임무를 공천하는 이른바 물갈이 비율은 선거 때마다 30% 안팎에 달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37%의 현역 의원을 물갈이했고 더불어민주당 시절에는 20대 총선 33%, 21대 28%가 현역 교체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입지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21대에서 당선된 169명의 현역 의원이 있고 지방선거 때 낙선한 후보들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갈이가 특정 세력의 배제로 읽힐 경우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과 비명계의 추가 탈당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 민주당 공관위도 공정한 공천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15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를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렸습니다. 공관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운영했던 국민 참여 방식을 이번 총선에서 다시 도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나섰지만 제3지대의 현역 의원 러브콜이 이어질 상황에서 공천 과정이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